초구 공략 왼쪽으로 타구를 띄웠습니다. 높은 펌을 쏴 좌익수 뒤로 담장을 불쩍 넙습니다. 바뀐 투수의 초구를 공략해서 추격에 돌아올던 김재현 선수가 이렇게 되면 이틀 연속 홈런을 때려내고 있습니다. 네 그렇네요. 그러니까 투수가 바뀌어서 들어왔을 때 초구를 전략적으로 볼 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심코 스트라이크를 잡으려고 들어간 경우가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초구를 조심해야 되고 제대로 좀 걸렸네요.